한국의 레덜스가 너무 비싸 안녕하세요 미스터 볼불입니다 오늘 마닐라에서 마지막 밥입니다 핫 에이샤 티가 두개에요 H O T T 아주 베리 베리 핫 액주나 스틸푸드 랑 좀 먹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라이브 밴드가 있기때문에 아마 말은 많이 못할거에요 그냥 분위기만 한번 보시죠 오 블락락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이거 조금 두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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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? 어 뭐야 안 돼 아까 너 필네브라 있냐 물어봐 유튜브 비디오를 찍기에는 아마 최악의 장소인거 같은데 그래도 만들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레촌 까왈리 치킨 스킨 레촌 까울리도 나왔다 너무 바자같아 짜바리는 씹으면 껌 껌 제가 예전에 한번 왔었어요 예 I like it but it's too loud 어어 나 왔어 이런식으로 먹으면 술을 덜 먹어도 음악에 취하는거야 그냥 분위기에 취하고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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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래 눈으로 예상되는 그 맛 끝 근데 이거는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 저는 술 먹는 습관이 안주를 많이 안 먹는 습관이에요 이렇게 놔둬도 그냥 맛만 보고 술만 먹어요 그냥 안주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으면 막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안 먹는게 아니고 먹기가 너무 귀찮아 내가 먹은거 미세스플빌 먹은거 난 뼘없는 닭발을 먹어 한국에 옛날에 그 얘기가 있었어 뼘없는 닭발이 한국에 있잖아 근데 궁금한거야 야 어떻게 뼈를 빼지 여기서 이거 기계로 뺄 수가 없어 그때 루머가 있어 루머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이 뼈를 입으로 이렇게 이렇게 뺀다는 얘기가 있었어 실험을 해보고 싶다 여기서 음악을 꺼버리는거야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만약에 여기서 음악을 꺼잖아 난 여기 매일 올거야 자 아까랑 목소리가 많이 차이가 있나요? 한국의 레드홀스가 너무 비싸 그래서 필리핀에서 먹을 수 있을 만큼 먹고 가겠습니다 네 아이차이 마카티 아이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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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올드송 올드 박스러 간다 화이트스테이크 이 노래는 오빠 좋아하는 노래야 아이차이 뭐 뭐 가서 좋아하래? 이 person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유튜브 유튜브 채널 부스도불불리 처음 콜로블리 덤누이 다음 편에 막양하러 다진다 빙월아 안 가리 밥 안 고 밥이 파이러 안 고소 산이 날 던진다 다진다 과일 감자 너 어쨌든 결혼 우리도 신빈 그래프 택시 타고 집에 가겠습니다 마지막 날인데 그래도 마지막 날을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 해서 기분이 좋네요 1,3,2,6? 1,3,2,6?